강원도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 2,400여 명이 가입해 있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이단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영동 CBS 전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지역의 한 인터넷 카페인 강릉 락카페 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취미활동 카페지만 신천지 포교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릉 신천지 피해대책연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바리스타와 댄스 등의 취미활동을 위장한 강릉 락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포교 활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포교 활동의 결정적인 증거는 구역장으로 불리는 인터넷 카페 부매니저가 신천지 회원들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카페 활동 시엔 종교적이거나 우리의 SCJ 색깔을 띄지 않고 많은 외부인들과 온라인상에서 많이 친해져 모두 열매 맺는 우리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종교, SCJ, 열매 등의 단어가 나와 있으며 특히 신천지를 뜻하는 영어 앞글자 SCJ라는 상징적인 이니셜은 신천지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에는 대형마트에 있는 일반인들을 물건 고르는 물고기라고 표현하며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접근 멘트와 대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달 사항을 입수가 됐어요. 전달 사항에서 보니까 정확한 게 신천지 카페이구나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카페 운영진은 강릉 지역 주부들이 많이 가입돼 있는 또 다른 인터넷 카페인 행복한 강릉맘의 운영진과 회원들이 자신들의 카페를 특정 종교로 몰아가고 있다며 10명을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락카페 운영진은 카페 공지란을 통해 카페 운영을 하면서 같이 종교 활동을 한 적도 또는 종교 권유를 한 적도 없다며 포교 활동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8일 월례회를 열고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고 해당 카페에 대한 진상조사 등 연합회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CBS 뉴스 전형래입니다.